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람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에 근원을 거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감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쾌하신 사람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곧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람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에 근원을 거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감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쾌하신 사람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쾌하신 사람 나 찬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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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